제목 나는 블로그로 월급보다 많이 번다 작가 정태영 저자 소개 네이버 블로그의 IT 테크 분야 1위 파워블로거이자 인플루언서 출판사 경이로움 초판 일세 발행 2023년 5월 17일 최근에 유튜브에 블로그로 돈 벌기를 검색했을 때 봤던 영상에서 게스트가 이 책의 저자였다 그래서 이 책을 골라서 읽었다 책을 읽으며 메모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을 체크하는데 책을 보면서 표시를 할 수가 없었다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 책은 통으로 암기해야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 내용이 모조리 싹 다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용이라 이 책의 리뷰를 작성하면 완전히 그냥 책을 복사하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내용에 버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알찬 내용으로 꽉 차있는 책이다 책의 저자가 그렇게 자랑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후기로 이 책을 만나보는 분들도 꼭 이 책을 직접 만나서 한 장 한 장 귀한 내용들을 배웠으면 한다 프로로그 네이버 아이티 인터넷 분야 1위 블로거가 되기까지 준비는 짧게 해서 자주 실패하더라도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내가 네이버 블로그로 꾸준하게 많은 돈을 벌고 퇴사까지 하니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은 마치 나를 대단한 사람인 양치켜세웠다 네이버 블로그 수익화만큼은 정확한 방향성 없는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래서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블로그 수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확신을 갖고 나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한 권에 네이버 블로그 수익화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다 목차 파트 1 지금 당장 블로그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챕터 1 일편단 심셀러리맨 블로그에서 희망을 보다 챕터 2 네이버 블로그가 블루오션인 이유 파트 2 블로그 운영의 기초 챕터 1 블로그의 영향력은 검색 상위 노출에 달렸다 챕터 2 주제를 잘 선택해야 오랫동안 많이 번다 챕터 3 비싼 키워드를 똑똑하게 사용하라 챕터 4 모두가 좋아하는 글은 이렇게 탄생한다 챕터 5 유일무이한 이미지와 동영상을 사용하라 파트 3 블로그 수익화 방법 챕터 1 수익 모델의 거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챕터 2 모든 블로거는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꿈꾼다 파트 4 블로그 운영의 추가 정보 챕터 1 블로그 운영에 도움되는 것들 챕터 2 카더라 통신 팩트체크 에필로그 지금 당장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라 파트 1 지금 당장 블로그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챕터 1 일편단 심셀러리맨 블로그에서 희망을 보다 왜 블로그에 집중했는가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 검색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성 콘텐츠의 발행량을 늘리고 더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글쓰기 사진과 관련된 책들을 읽었다 절박한 마음으로 평일 주말 구분 없이 하루 4시간 정도만 자며 블로그를 키우다 보니 면역력이 약해져 비염간염으로 일주일 동안 병가를 낸 적도 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 반년 만에 회사 월급의 1.5배 수익을 블로그로 창출할 수 있었다 주식과 코인 투자에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 쏟을수록 더 불안하고 무기력했던 때와 다르게 성장하는 블로그로 제품 협찬과 콘텐츠 제작 의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더 큰 영향력을 지닌 블로거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챕터 2 네이버 블로그가 블루오션인 이유 레드오션이라는 인식이 기회다 네이버 블로그는 주식, 부동산, 코인 등 일반 채택과 다르게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진입 장벽이 낮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신 주변에 네이버 블로그를 수익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나만의 플랫폼을 만든다는 다짐으로 네이버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작성하고 올리는 사람만이 블로그 수익화에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이 퇴근 후 한두 시간을 꾸준히 블로그를 키우는데 투자하다 보면 1년이 채 되지 않아도 매월 최소한 1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 대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네이버 블로그는 복잡하지 않다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티스토리, 워드프레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미미하다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간 콘텐츠 위주로만 노출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이 가장 높은 네이버에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으면 페이지 전환율이 낮고 이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진다 티스토리, 워드프레스는 구글에 노출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특정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한 번 되면 순위가 쉽게 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보면 1, 2년 전에 작성된 콘텐츠가 여전히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네이버 블로그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다 그저 계정을 만들고 스마트 에디터 원으로 글을 작성한 뒤 발행 버튼만 누르면 당신이 작성한 콘텐츠를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검색엔진 최적화 같은 어려운 작업 없이도 특정 분야에서 검색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품질 좋은 콘텐츠를 꾸준하게 작성하면 상위 노출을 기대할 수 있다 후발 주자에게 유리한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위드프레스는 주로 구글에서 방문자 유입이 발생한다 그리고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노출된 상위 콘텐츠들은 오랫동안 그 순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지 않아도 꾸준한 검색 유입으로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일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반면 네이버 검색 결과에도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블로그에서 발행한 품질 높은 콘텐츠가 일정 기간 동안 상위 노출이 되지만 유지 기간은 짧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기가 쉽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검색 노출 순위를 결정할 때 콘텐츠의 최신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블로그 수익과는 상위 노출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머니 파이프라인으로 블로그를 선택한 후발 주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상위 노출이 유리한 네이버 블로그가 티스토리나 위드프레스보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 기대수익 측면에서도 네이버 블로그가 더 유리하다 SNS를 마케팅 채널로 사용하려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국내 검색 엔진 점유율이 높은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다른 플랫폼이 아닌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성장시켜야 한다 글쓰기가 당신을 바꾼다 첫 번째, 글쓰기로 메타인지를 강화할 수 있다 먼저 메타인지란 인지에 대한 인지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다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정확하게 아는 영역과 모르는 영역을 구분하고 모르는 것을 다시 공부에 습득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양질의 의사결정이 모이면 좋은 인생을 살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두 번째, 꾸준하게 글을 쓰다 보면 논리적인 사람이 된다 하나의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전반적인 글의 구조뿐 아니라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쓰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설득력 있게 쓰기 위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빈 곳을 연결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능력이 강화된다 세 번째, 글쓰기를 꾸준히 하면 자신을 잘 알게 된다 파트 2, 블로그 운영의 기초 챕터 1, 블로그의 영향력은 검색 상위 노출에 달렸다 기대 수익은 노출력에 비례한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상위 노출까지 되면 블로그 방문자 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그럴수록 마케팅 대행사 광고주의 눈에 띌 확률이 높아지면서 광고 수익이 늘어난다 시시콜콜하고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 컨텐츠를 상위 노출해봐야 수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컨텐츠는 애초에 검색량이 적기 때문에 블로그로 유입을 기대할 수 없고 광고주에 관심을 끌 수도 없다 이것이 검색 상위 노출의 힘이다 C랭크 알고리즘 한 오물을 정성스럽게 판다면 대우해줄게 네이버의 C랭크 알고리즘은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가 결정된다 점수는 블로그 지수라고도 불린다 점수가 높을수록 검색 상위 노출에 유리해진다 C랭크 점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지표는 맥락, 내용, 반응이다 맥락은 한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나타내며 내용은 문서의 품질, 반응은 문서로 발생하는 댓글, 공감, 스크랩 등의 연쇄 반응을 의미한다 C랭크 점수는 당신이 한 오물을 정성스럽게 판다면 대우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 가지 지표는 다시 여섯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여섯 가지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이버 블로그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콘텐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블로그 컬렉션은 블로그 문서의 제목 및 본문 이미지, 링크 등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참고해 문서의 기본 품질을 계산한다 이와 관련해 품질 좋은 문서란 검색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이미지, 영상, 글 등을 사용해 가독성 있게 제공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아무리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해를 돕는 이미지가 없거나 제목이 본문과 관련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지만 풍부한 이미지,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고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예상 가능한 문서보다 검색 노출 순위가 낮을 수 있다 네이버 디비는 인물, 영화, 정보 등 네이버에서 보유한 콘텐츠 디비를 연동해 출처 및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한다 문서를 작성할 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면 신뢰도, 즉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데 긍정적이라는 의미이다 서치로그는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 문서 및 문서 출처의 인기도를 계산한다 여기서 말하는 검색 로그 데이터는 쉽게 네이버 검색 이용자들의 흔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고 어떤 제목의 문서를 클릭해 어떤 블로그에 방문했으며 그 문서를 보는데 시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 모든 행위가 데이터로 남는데 이것이 검색 이용자의 로그 데이터다 체인 스코어, 웹 문서, 사이트, 뉴스 등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이용해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한다 네이버 포털 서비스에 포함된 웹 문서, 뉴스, 카페, 사이트 등 다른 출처에서까지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위주로 문서를 작성해 발생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콘텐츠이기에 블로그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블로그 액티비티는 블로그 서비스에서의 활동 지표를 참고해 얼마나 활발한 활동이 있는 블로그 인지를 계산한다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계산한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문서를 꾸준하게 발행하는 블로그에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챕터 2 주제를 잘 선택해야 오래도록 많이 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처음에 주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혹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배우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오래가기 위함이다 주제를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당신의 관심사와 겹치는 것을 고려하는 게 가장 좋다 한 우물을 깊게 파야 기대 수익이 크다 두 번째 이유는 기대 수익을 높이기 위함이다 네이버 블로그를 탄탄한 머니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인플루언서의 승인 조건인 특정 주제의 전문 창작자를 목표로 해야 한다 당신이 전문가에 가까워질수록 몸값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수요가 없으면 돈이 안 되는 현실 네이버 검색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인기 주제는 그렇지 않은 비인기 주제보다 에드포스트의 광고 단가가 높고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들이 수주를 위해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기업들이 서포터즈를 운영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시간 투자 대비 수익 효율을 표면적인 블로그 성장과 함께 높이려면 검색량이 많은 주제를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글감 확보도 고려하자 어떻게든 주제와 관련된 글감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발에 치일 정도로 글감이 많은 주제를 선택하는 게 그렇지 않은 주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블로그 운영에 더 효율적아 자신의 블로그의 주제 설정하기 이쯤 되면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제와 관련된 문서를 꾸준하게 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당신이 정한 주제를 블로그에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챕터 3. 비싼 키워드를 똑똑하게 사용하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키워드는 블로그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는 콘텐츠에서 다룰 내용을 대표하는 단어로 이해하면 된다 즉 이용자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적는 단어 혹은 단어의 조합이다 N차 키워드 확장 전략 먼저 검색량과 연관된 키워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무료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블랙키위 키워드 사운드 같은 키워드 분석 플랫폼을 추천한다 방문자 수를 높이는 키워드 전략 황금 키워드는 검색 이용자들의 관심에 비해 관련 문서가 적은 키워드를 뜻한다 검색 상위 노출 경쟁률은 낮고 상위 노출이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방문자 수는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블랙키위 키워드 사운드 같은 무료 키워드 분석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돈이 되는 키워드 확인 방법 키워드 검색량과 단가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도 단가가 달라진다 하루 평균 3만 명이 방문하는 컴퓨터 블로그보다 1만 명이 방문하는 비즈니스 경제 블로그의 에드포스트 수익이 더 높을 수 있는 이유다 에드포스트 수익을 극대화하게 원한다면 키워드 단가가 비싸면서 대기업 광고주가 많은 주제를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보험사 증권사 은행이 주 광고주로 있는 비즈니스 경제 분야가 대표적이다 장기적으로 한금 키워드와 단가 높은 키워드를 엑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정보가 어느 정도 추적되면 크몽 순코 같은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에서 한금 키워드 모험집 등의 이름으로 자료를 판매해 부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챕터 4 모두가 좋아하는 글은 이렇게 탄생한다 네이버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글 첫 번째 단문의 가독성이 더 높다 복문보다 단문이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유리하다 실제로 몰입감 있게 술술 읽히는 글을 분석해보면 복문의 비중보다 짧은 호흡의 문장이 더 많다 두 번째 네이버 검색 엔진이 단문을 더 쉽게 분석한다 처음부터 힘주지 말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서론은 독자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왜 읽어야 하는지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서론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본문을 다 작성해놓고 각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을 몇 개 가져와 살짝 어감만 바꿔 재조립하는 것도 좋다 입문자를 위한 글쓰기 기술 서체와 정렬 모바일과 PC에 최적화된 글자 크기는 16포인트이다 간혹 스크롤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들어 체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글자 크기를 24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오히려 가독성을 헤쳐 검색 이용자들이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게 만들 확률이 높다 그리고 행가는 200%, 210%가 보기 좋다 서체는 가독성이 좋은 고딕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글의 분량 공백을 제외하고 800에서 1200자 정도를 착성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가늘고 길게 가기 위함이다 앞서 여러 번 말했듯이 대부분이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금방 지치고 얼마 못가 포기한다 실시간 글자 수 확인이 가능한 확장 프로그램, 엔서포터 웹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 키워드 삽입 횟수 천자 기준으로 5회 미만을 권장한다 문서 제목, 동영상 제목, 사진 설명에 포함된 키워드도 세야 한다 상위 노출 욕심의 키워드를 무분별하게 삽입해서는 안 된다 어색한 문장, 중복 문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검색 엔진이 스팸 문서로 분류할 수 있다 모방은 창작의 첫걸음 내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블로그 주제와 관련된 기사와 잡지를 틈틈이 보는 것이다 글쓰기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어휘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기사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대중적인 글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도 톡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쓰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톡자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라 배울 점이 많다 그리고 풍부한 어휘를 접할 수 있다 일상에서만 사용하던 단어, 표현만으로는 당신이 검색 이용자들에게 말하려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채찌피티 노션 AI에서 아이디어 얻기 예를 들어 게이밍 의자 후기를 착성한다고 가정해보자 서론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강조해야 할지 토통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때 채찌피티의 블로그에 올릴 게이밍 의자 후기에 포함되면 좋을만한 내용을 다섯 항목으로 정리해줘라고 요청해보자 챕터 5 유일무이한 이미지와 동영상을 사용하라 유일한 이미지의 한계 첫 번째, 미리 캠퍼스로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스마트폰, 태블릿, 모니터의 화면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자료에 첨부된 그래프를 기계 화면에 확대해서 띄워넣고 그 화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원본 이미지에서 검색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추출하는 것이다 네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조합하는 것이다 조심해야 하는 네 가지 첫 번째는 유의 이미지다 네이버는 유의 게시물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 음란한 이미지, 반사회적 이미지, 도박 등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이미지가 포함된 콘텐츠가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다 두 번째, 영상 캡처 시 저작권 위반을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본문 내용과 무관한 홍보성 문구가 삽입된 이미지를 남발하면 안 된다 파트 3, 블로그 수익화 방법 챕터 1, 수익 모델의 거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블로그 수익화의 기본 네이버 애드포스트 애드포스트 수익을 높이는 방법 본문 중간에 게재되는 디스플레이 광고는 네이버가 노출하고 싶은 광고 중 임의로 결정된다 반면 하단에 있는 파워링크 광고에는 제목과 본문에서 사용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문맥 타겟팅 광고가 적용된다 그리고 광고비는 키워드마다 다르다 그럼 어떤 키워드 광고 단가가 높을까 첫 번째, 검색 노출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다 특정 시점에 검색량이 급증하는 신제품 스마트폰, 연말 정산 방법, 항상 검색량이 많은 강남역 맛집, 데이트 코스 등이 대표적인 예다 두 번째, 마케팅 비용을 아끼지 않는 분야의 키워드다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의 의뢰와 운영 직접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는 방법 영업으로 광고주 모집 광고주가 상위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블로그 검색 및 섭외 콘텐츠 초안 검토 및 수정본 전달 정해진 일정의 콘텐츠 발행 검색 노출 결과 및 마케팅 효율 보고 정산 및 약속된 제작비 지급 챕터 2, 모든 블로거는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꿈꾼다 수익화 블로그의 최종 목표 네이버 인플루언서란 20개 주제로 활동하는 전문 창작자를 의미한다 불린이를 위한 조언 네이버가 인플루언서라고 지칭하는 전문 창작자는 절대 거창하지 않다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하게 제작하는 사람이다 파트 4, 블로그 운영의 추가 정보 챕터 1, 블로그 운영에 도움되는 것들 통계 자료 활용하기 창작자 입장이 아닌 검색 이용자 입장에서 보기 좋은 콘텐츠를 만들자 수익화 대시보드 콘텐츠 제작 시간과 보상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습관, 동기부여, 꾸준함 세 가지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먼 미래에 나처럼 회사에서 퇴사하고 전업 블로거에 길을 걸을까 말까 고민할 때 선택을 도와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당신이 하나의 콘텐츠를 블로그에 올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콘텐츠를 제작할 때마다 대시보드에 한 주씩 추가되는 기록들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작은 성취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라는 것이다 성취감은 뇌의 토파민 분비를 촉진하며 토파민은 몰입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틈틈이 반복해서 내에 각인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것이 블로그도 당신이 뭔가 꾸준하게 이루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시보드를 사용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다 챕터 2 카더라 통신 팩트체크 저품질은 존재하는가? 네이버 블로그의 저품질 현상 신규 콘텐츠가 아예 노출되지 않는 현상 검색 결과가 선페이지에 노출되는 현상 기존 콘텐츠의 노출 순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예 검색되지 않는 현상 검색 옵션을 최신 순으로 정렬해야만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순위가 밀리는 현상 두 가지만 주의하면 저품질 문제로 전전긍긍하지 않고 블로그 수익화를 오래 이어갈 수 있다 첫 번째, 수익화 방법의 하나로 소개했던 에드포스트의 승인 반려 사유 중 하나인 운영 정책에 어긋나는 키워드, 주제,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면 안 된다 네이버는 이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 문서로 정의하고 검색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 유사 콘텐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수익 모델의 거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챕터에서도 강조했지만 원고 단순 발행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품앗이 블로그 이웃 관리 필요할까? 네이버 블로그의 품앗이 힘든 일, 일 방문자 수 늘리기 서로 거들어 서로 이웃 맺기 품을 쥐고 이웃이 내 블로그에 방문해 최신 콘텐츠의 공감 댓글을 남기고 일정 시간 체류하기 품을 갖고 공감 댓글 체류 시간을 남긴 이웃 블로그에 탑방하기 에필로그 지금 당장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라 평소 머니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직접 부딪쳐라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도 노력의 일부다 콘텐츠 양으로 승부하는 전업 블로거도 많다 그러나 어느 한 주제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것저것 찹다한 것을 다루는 블로그를 의미하는 찹불이 될 수밖에 없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우대하는 네이버의 기조에 어긋난다 평소 관심이 없던 내용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매우 곤욕스럽다 글쓰기 효율이 떨어진다 오히려 직장 생활보다 피폐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만약 당신이 전업 블로거를 꿈꾸고 있다면 찹불보다는 스페셜리스트를 지향하라 끝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매일 과제처럼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수동적인 삶에 만족하지 말자 그럼 퇴직 후 고령자가 되어서도 지금보다 더 고단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지도 모른다 과거의 나처럼 업무 기술 외에 집불도 가진 게 없다면 당장 네이버 블로그부터 만들자 먼 곳까지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